되게 핫했던 티티라는 곡 아 트와이스! 표정 티티 청순함으로 무장한 마마무의 티티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희인이 또 불편하네 네 분 앉아보세요 트와이스에서 누굴 맡고 있나요? 문별은 누굴 맡고 있나요? 트와이스에서 누굴 맡고 있나요? 문별은 누굴 맡고 있나요? 한 명은 무조건 돼야 돼 대의 장신이 누구시죠? 아 찌위 아니요 우리 좀 정신이니까 쥬이 쥬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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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고요 솔라는요? 저는 제가 리더니까 트와이스의 리더 지더이신 네 지효 네 지효 지옥님 지효 네 휘인 양은요? 저는 이제 채영님이랑 앞머리가 비슷하게 맞아요!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흰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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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화사는요? 미나 양 아 미나야? 그럼 하나 하나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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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상 유닛 그룹입니다 쥬벨 지영 피칭 하나 쥬지희화 네 티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그룹이지만 첫 무대 압니다 커버 댄스 갑니다 음악 주세요 눈물 날 것 같애 아닌 것 같애 내가 아닌 것 같애 한 마디 소원 내가 아닌 것 같애 한 마디 소원 잠시만 잠시만 지금 지금 아 뭐랄까 지영 진짜 혼나요? 데뷔 무대 데뷔 무대 너무 진짜 안 돼? 어?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우리 화나이스 귀엽고 귀엽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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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zers 아 이미 다 같다고 생각하는 데 아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에 일어날 수 없는데 아 밀어내려 도움을 할수록 자꾸 걸려 왜 자꾸 자꾸 떨려 baby I'm like PT I'm like P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I'm like PT 이게 경신이지 Tell me that you'll be my baby 잠시만요 화나 휘챙찌벨 일로 와봐요 안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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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웅이 아던니가 청중이 너무해 할 때? 나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삐진 것 같더라고 음악 주세요 진짜 삐졌어 잘해봐라 잘해봐라 진짜로 I'm like PT I'm like PT 이런 내 맘 모르고 I'm like PT I'm like PT I'm like PT Just like PT Tell me that you'll be my baby 잘한다 맞죠 이게 청순이에요 진짜 이제 아 바뀌었어 청순 지도 다시 썼다 언니가 역사를 썼다 언니가 우리 살렸다